손으로 빌리면 시간마다 먹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마늘을 좀 눈쪽으로 이거는 마늘선별하면은 여기다 위에도 그냥 부읍니까? 네 부읍만 되죠 마늘선별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로 크기별로 여기로 부읍거든요 아 그쪽에서 여기서 아 여기서 부으면은 뭐 찌끄레이 떨어질건 떨어지고 아 요 구멍이 여있네 여기로 여기로 부으면은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부엌게 관객이 다 부인다 아 구멍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크기별로 분류가 된다 그죠 음 그러고 내 이야기 하는거야